김다운 씨와 듀엣 공연을 멋지게 한 번 해보시고 싶으신 분 일어나주세요. 최윤호 씨, 박윤호 씨 두 분이나. 인기남이네요. 최윤호 씨, 왜 우리 김다운 씨를 선택하게 되셨는지. 진심으로 다문이가 좀 기억에 남았었습니다. 즐길 줄 알고. 그냥 그 자체로서 너무 멋있더라고요, 부럽고. 1대1 데스매치라고 생각을 안 하고 같이 듀엣을 하고 싶습니다. 윤호가 많이 기억에 남았어요. 이 목에. 근데 이거를 딱 빼면서 노래하는데. 와, 신선하다. 그리고 심지어 노래도 잘했고. 저희가 준비한 노래는 헤어스프레이의 운명이야입니다. 잠시 후... 마지막으로... scripture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이cup차는 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야 하지만 네가 없는 세상은 아무런 의미 없겠지 오 그대여 넌 기다려 당신의 결정 난 당신의 사랑으로 난 당신의 연인으로 우리는 운명이야 권력 없는 왕은 그저 허수 앞일 뿐 미녀 없는 왕자도 아무런 소용 없겠지 날 더 이상 혼자 두지 말아요 그대 내겐 너뿐이란 말해줘 네가 나의 전부라는 말 우리는 baby 운명이야 알잖아 귀 내비여 없이는 랜술로도 의미 없어 둘이 애쉬 없다면 그럼이 오주 없겠지 항상 둘이 함께 해야만 완벽해질 수 있어 넌 나와 함께 해줘 세상 끝날 때까지 baby 세계 음악이 항상 함께 하듯이 우리 사랑의 속삭임 그녀가 내게 필요해 더 가까이 다가와 내 귓가에 속삭여 말해줘 넌 내 것 난 너의 것 넌 내 행복 난 네 기쁨 또 너는 꽃 나는 나비 난 새 신랑 너는 새 신부 우리는 운명이야 우리는 baby 운명이야 우리 사랑의 속삭임 그녀가 내게 필요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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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럼 멘토님들의 심사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아 간만에 즐거운 착한 무대였던 것 같은데 네 우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클 이거 브로드웨이 곡이잖아요 네 노래가 트로트 같죠? 안무가 너무 현란해서 노래 잘 집중을 못했어요 솔직히 솔직히 말하면 안 좋은 무대였어요 원하면 한 배우 앞이면 다른 배우는 뒤쪽이야 뒤쪽에 있으면 포커스를 잡으면 안 되지 그래서 업스테이징 다른 배우에게 하면 절대 안 돼 우리 솔로에서들 집중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 조그만 뭐 상대 역을 위해서 살려주게 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최윤호 씨를 캐싱하겠습니다 네 저는 김다운 씨를 캐싱하겠습니다 저는 최윤호 씨를 캐싱하겠습니다 저는 최윤호 씨를 캐싱하겠습니다 저는 최윤호 씨를 캐싱하겠습니다 저는 최윤호 씨를 캐싱하겠습니다 네 최윤호 씨를 캐싱하겠습니다 승리의 액자로 승리의 포즈 보여주세요 최윤호 씨를 캐싱하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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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땐 내 맘 그대로 그땐 난 고백할래 내 사랑 다시 찾는 그날 위해 내 맘 못할게 뭐 있나 뭐 있나 네가 원한다면 못한반받지 너도 좋을걸 아 섹시한 궁뎅이 어머니 너만을 위해 여러 번 가봤는데 이번엔 이상하네 왜 부끄러울까 네 앞에 손 네 앞에 손 아 섹시한 궁뎅이 어머니 보여줄까 빨리 보여줘 아 귀여운 궁뎅이 어머니 네 것도 볼래 안 돼 내 꺼는 안돼 일단 내 궁뎅이 보여주면 너도 몸 가래 줘야지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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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운이 킹부앤테이크 테이크 여세를 여세를 잡을게 어머니 나 준비 다 됐다 테이트 해줄래 어머니 너만을 위해 나만을 위해 난 이제 너에게 빠졌어 그러니까 날 책임져 어머니 섹시한 다온이 궁댕이 다온이 궁댕이 다온이 궁댕이